나쁘진 않아. 맛있게 잘 먹었네. 어느 게 더 나은 것 같아? 텍스처는 약간 좋고. 맛은. 어떤 맛? 치즈케이크? 응. 맛은 게 좀 더 차가웠어, 이게 좀. 달리, 살파도를 달리 엑스비션 하는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 아, 시계구나. 오늘 지성이가 스노몰 보으니까. 아, 그래? 작은 손자가 스노볼을 모읍니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지성아 고마워. 아, 어디. 이것까지 있어서 좋네. 그게 좀 좀 해서 커피 내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어. 그게 되게 좀 마음이 좀. 아, 그러네. 응.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에 필요했거든. 이쁘지?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사이바돌 달리. 어디. 응. 내가 저 달리의 작품 색에 대한 거 모를. 잠깐 읽은 적이 있는데. 다 잊어버렸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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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치 프레스에 티 만들어서 먹었는데. 이제 손자들이 준 티 잔을 열심히 써야 되겠어요. 아주 예쁘네요. 오늘은 페퍼민치 티를 마시려고 합니다. 현석아, 지성아 할머니티 맛있게 마실게. 고마워. 고마워. 방금 끓인 물이라 너무 뜨겁습니다. 머그잔을 거쳐서 티를 만듭니다. 딸이 사준 페퍼민치 티가 향이 아주 좋습니다. 하루에 티를 저는 석잔, 넉잔쯤 마셔요. 초콜릿 생각이 납니다. 초콜릿이 다 떨어졌네요. 오늘 티메이트는 너트와 캔디입니다. 맥스가 할머니 뭐하나 궁금한 얼굴로 쳐다봅니다. 맥스야, 거기서 뭐해? 맛있다. 고맙습니다. 궁금하신prising thời 식사 thumbbone 무섭후에 구emy.